1, 1, 2, 2, 2, 3, 2, 3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선수가 볼발발동식 윤동식 선수 1화, 2화 봤을 때 윤동식 선수, 김기훈 선수는 굉장히 존재감이 없는 저도 윤동식 선수를 잘 몰라요 김기훈 선수는 그래도 좀 알거든요? 어렸을 때 TV에서 많이 봐서 불모지였잖아요 그걸 김기훈 선수가 개척을 한 거고 첫 금메달리스트고 TV에서 엄청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크게 빛을 보지 못한 유도 간판 선수였기 때문에 찾아보고 파벌 싸움 이런 것밖에 안 나와 그치 이제 47연승까지 한 기록도 있고 굉장히 훌륭한 선수였는데 대성했다라고 보기 힘든 선수일 수도 있는데 여기 갑자기 딱 나오니까 처음에는 시청자들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존재감이 없는 거지 너무 3화 4화 되면서 수줍음으로 치고 올라왔어 재밌어 그리고 피지컬이 너무 좋으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 성실한 모습 보여주고 자기 연습한다고 산 탔다고 산 거꾸로 탔다고 했는데 그런 거 왜 했냐고 욕먹었잖아 되게 재밌는 선수일 것 같고 예상외로 시합 때 자격투 두 개를 클린샷으로 넣어서 되게 또 의외였고 윤동식 선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가서 좀 봤는데 개인적으로 계속 슛 연습하는 거 잘투 연습하고 계속 슛 연습하는 거 올리시고 농구 연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속 앞으로 더 활약을 많이 하시겠다 농구 룰에 대한 지식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약하지 않나 처음에 막 수비를 반대로 하고 심판한테 볼 주고 가고 이런 장면들 나왔었잖아 룰에 대한 지식만 빠르게 습득을 한다면 피지컬이 되고 또 성실하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센터들이잖아 방신봉 선수나 김동현 선수를 도와서 골밑을 좀 책임져줄 수 있는 그런 파워 포워드가 되지 않을까 자 이제 스몰 포워드 이동국 선수 김기훈 선수 김용만 김병현 선수까지 볼 수 있는데 이동국 김기훈 김용만 이 세 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이동국 선수 몽차야 쏜다의 에이스 전북현대에서 이제 은퇴하고 바로 합류했죠 바로 합류했지 선수 시절과 가장 지금 가까운 선수가 이동국 선수라는 거지 그 말은 스피드 체력 이런 것들은 거의 현역에 가까운 선수라고 봐야 되는 거지 뭐 축구가 농구랑 비슷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코트를 활용하는 부분 몸싸움 가장 비슷한 점이 패스플레이 패스에 대한 이해도가 농구랑 축구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빈 공간 빈 공간에 넣어주고 뭐 얼리 패스 해주고 전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해도가 굉장히 빠르고 잘할 수 있는 선수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연습도 개인 연습도 엄청 열심히 해서 매주 달라져요 실력이 그래서 지금 그 성실함 때문에 임시 주장을 지금 맡고 있잖아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매주 잘해서 눈에 띌 정도로 이제 활약이 보이니까 이제 KBL 경기 라이브로 보고 있으면은 이지샷 넣어주고 레이업 넣어주고 그러면은 진짜 라이브 채팅에 이동국도 저건 넣겠다 이런 거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요즘에 몽손에 거의 60-70% 득점은 이동국 선수가 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수비 가담도 몽손에서 제일 좋은 선수가 이동국 선수 안정훈 선수야 수비도 굉장히 좋아 패스플레이 팀플레이가 되는 선수 노력도 하지만 습득력이 빨라서 나는 그 허재 허운 편에서 유로스텝 알려주잖아 아 네 유로스텝 이거를 바로 그 경기에서 허재 감독님을 앞에 두고 이렇게 유로스텝을 한 장면이 있어 맞아요 놀랬어 솔직히 이거 나는 허운이 와가지고 유로스텝을 알려준다고 하길래 초심자가 무슨 초심자부터 유로스텝을 알려주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동국 선수가 굉장히 잘 활용했어 처음부터 뭐 앞으로 뭐 10파 20파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출 수도 있겠다 그리고 김기훈 선수 릴레앙메르의 주역 입단식 했을 때 아무도 못 알아봐서 국장님이라고 진짜 막 속을 뻔하고 JTBC 국장님이라고 국장님 혹은 무슨 선생님 느낌 난다고 했는데 근데 이름도 듣고 아 김기훈 선수 그렇죠 다 이제 알게 됐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존재감이 좀 크진 않아 그래도 그런 뭐 자신감을 복도다 주기 위해서 김용만 선수가 굉장히 역할이 크잖아 동갑내기고 동갑내기고 나이도 제일 많고 피지컬도 어떻게 보면은 신체 조건도 좀 안 좋을 수는 있는데 박스아웃 훈련 과정에서 보면은 쇼트트랙을 했던 그 강한 하체를 가지고 있다 지금은 좀 뭐 출전시간 자체가 많지 않아 거의 후반에 한 쿼터 정도 잠깐 나오는 수준인데 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김기훈 선수는 꾸준히 연습하시겠죠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예능이긴 하지만 거의 뭐 진심을 담아서 하시고 계시니까 그치 뭐 좋은 뭐 플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선수가 이제 김용만 선수인데 어 정말 사람이 없거나 힘들 때 아니고는 잘 나오기 힘든 김용만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뭉찬의 의랑리 멤버인데 허재 감독님이 그 약간 애틋한 부분들이 있잖아 네 또 의랑리 멤버였기 때문에 그렇죠 기용을 가끔 하긴 하는데 사실 선수로서의 활약보다는 팀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 2번 포지션에 그 슈팅가드 어 슈팅가드 쪽에는 김병현 선수와 이영택 선수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 있지 볼 게 없는 선수가 이제 이번을 보고 있는 느낌은 있어 네 김병현 선수 일단은 유니크 킴 뭉찬과 비슷하게 약간 어 똘끼 있는 모습을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에서는 거의 뭐 예능만 보여주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공을 던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 맞아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볼 핸들링이 아무래도 좋아 그 공을 갖고 던졌을 때 거리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야구선수들이 그리고 생각보다 잘하거든 근데 그 외적인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유니크 킴이라고 부르고 재미있어 하는데 자유투가 두 개인데 하나 쐈는데 갑자기 막 점프해서 들어오는 장면들 있잖아 맞죠 하하하하하하 감독님도 막 빵 터지고 재밌잖아 뭐 예능 같잖아 같은 팀 선수들이 이영택 선수가 막 뭐라고 하니까 막 심판한테 막 계속 호소하고 이런 장면들 있잖아 맞아요 재미있게 본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슈팅 능력이 그래도 좀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이영택 선수 에어리 하하하하 이영택 선수는 뭐 레이업도 에어고 최근 허가네 경기에서도 레이업 에어볼이 나왔었는데 아버지 농구다 하고 했을 때 있잖아 에어승만 4번 모든 게임에 에어볼을 다 던졌어 전경기 에어볼 전경기 에어볼 시야도 나쁘지 않아요 반대쪽 코트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야도 나쁘지 않고 체력도 좋아서 저는 이영택 선수가 슛이 안 좋아서 좀 그렇지 나머지들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뭉찬에서 보여줬잖아 뭉찬의 사실상 에이스가 이영택 선수였잖아 농구 쪽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처음엔 했지만 슛은 12명 중에 제일 안 좋아 근데 후비는 일단은 검증이 됐어 이동국 선수 막는 거 보고 우리가 프로농구를 봐도 수비 전문 선수들 있잖아 충분히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상대팀 아이솔레이션이나 뭔가 맨투맨으로 들어올 때 그런 작전을 펼치기에 또 적합한 선수이지 않을까 이영택 선수가 그러면 몽수원에 이거 달라 수비만 놓고 봤을 때 그치 그런 장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슛에 대한 미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에어리인 걸로 포인트가 돼 1번 포지션에 안정원 선수랑 여웅철 선수 우리 동호회 농구를 봐도 가장 귀한 포지션이야 1번 리딩 능력이 그치 필요하죠 근데 안정원 선수 리딩 능력이 있지 첫 화 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패스와 빈공간을 침투해 들어가는 그런 능력들을 보고 그리고 또 전체적인 시야 리딩하는 능력 맞아 처음 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약간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있고 전술 이해 능력이 굉장히 좋아 네 허재 감독님이 막 전문 용어 쓰면서 막 그럴 때 헬프사이드 볼사이드 막 이런 얘기 할 때 이게 뭔 소리야 다 못 알아들을 때 안정원 선수가 빈 공간에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물어본 적이 있었잖아 네 그거 보고 와 굉장히 이해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야 네 거의 운동 능력은 제일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슛을 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없어 네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렇게 초심자들이 점프 슛을 쏘기가 쉽지가 않거든 네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점프 정점에서 거의 내려올 때 던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백차가 나오는 거야 그런 이해도도 금방 습득을 할 것 같아 지금은 이제 슛도 거의 이영택 선수 다음으로 안 좋거든 어 근데 그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은 일단은 일본 포지션의 리딩 전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깜짝깜짝 놀랄만한 패스들이 나와요 어 감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 플레잉 코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허재 감독님의 마음을 또 알아줄 수 있는 선수고 그치 그 얘기를 했지 초반에 1화 때 야 정환아 네 마음을 이제 나도 알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죠 동병 상연인 거지 그래서 일본 포지션의 주전으로 납점이 될 것 같고 그 백업이 이제 여홍철 선수가 될 것 같은데 네 여홍철 선수는 어떻게 생각해 그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 초반부터 김규호 선수 엉덩이에 머리 박고 막 그랬지 하하하하 플라핑하고 플라핑 능력은 이미 뭉찬 때부터 많이 했었잖아 네 지금은 김동현 선수가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여홍철 선수가 신장이 제일 작기 때문에 신장에서 오는 불리함은 어떨 수 없는 것 같은데 뭐 주전자원은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나와서 좀 솔솔한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스피드가 있고 또 점프력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 포지션에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지 백업 역할을 그래도 일본 자리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될 것 같다 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주전 선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앞으로 미래에 합류할 뭐 뉴멤버라든가 아니면 용병 코치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예측을 한번 아마도 같은 제작진이기 때문에 뭉쳐야 찬다와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농구와 예능을 떠올리면은 아마도 그냥 서장훈 선수 박광재 선수 박광재 선수 박광재 선수는 이미 당나귀에도 나왔었지 네 박광재 선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하승진 선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전태풍 선수 유튜브도 많이 찍고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이렇게 뭉쳐야 썬다 나와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그 양동근 선수가 나중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 아 양동근 선수 뭐 농구인들은 굉장히 환영할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텐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양동근 바로 구리구리 뱅뱅부터 나올걸요 뭐 예능도 예능이지만 농구인들이 많이 보니까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 어 유튜브에서 인기가 많은 농구인들이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박스타 망민수 선수 뭐 한준혁 선수 뭐 이승진 이동준 선수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1일 코치 해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WKBL 쪽에서도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 아 그렇죠 박지수 선수라던가 최근에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뭐 배윤 선수 같은 선수들이 뭐 B시즌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 WKBL 이번에 시즌 끝나고 한번 나올 것 같지 한번 네 시합 한번 할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또 1일 해설 WKBL은 하승진 선수가 이제 손대범 해설위원이랑 같이 하고 있고 네 KBL은 이것이에요 신기성 선수가 해설위원 하고 있는데 요즘 떠오르는 추승균 해설위원 추승균 해설위원도 있고 이런 해설위원도 한번씩 와서 1일 코치 겸 해설위원 정도 같이 해줘도 재밌을 것 같다 또 느낌이 신기성 해설위원이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 와서 김성주 이제 아나운서랑 이것이 하면서 컨텐츠가 많아 재밌어 네 많아요 그래도 좀 전문적으로 그냥 듣고 싶다 하면은 조현일 해설위원이나 손대범 해설위원도 한번쯤은 초청이 돼도 좋지 않을까 몽손도 1년 이상 한다고 봤을 때 충분히 다 나올 수 있는 분들이지 대회 같은 것도 나갈 수도 있잖아요 나가겠지 나중에 그때는 아마 현주엽 코치는 코치를 해야 되니까 코치를 해야 되니까 그치 해설 다른 분이 진짜 올지 않을까 그치 좀 예상을 해봅니다 용병 예측해보면 저는 일단 유희관 선수 올스타전에 왔었는데 3점슛 쏘는 능력이 굉장하지 난 그 보고서 야구 말고 농구하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야구에도 이제 느림의 미학이 있지만 이게 포물선이 좋아 그러니까 슛이 좋고 유희관 선수 그리고 뭐 오재원 선수 이런 선수들도 막 비시즌에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 그리고 가면 갈수록 또 젊은 피들이 많이 수혈이 돼야 될텐데 몽찬의 에이스였던 이대훈 선수도 한번 와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배구의 김유한 선수 김유한 선수 김유한 선수 김유한 선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키도 크고 일단 뭐 이정도로 용병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용병 코치 뭐 그외의 선수들도 한번 저희 예측을 해봤고요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볼텐데요 뭐 이제 여러 게임들을 하면서 점점 이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치 예고팬만 봐도 이제 이번 주에 대한민국 농구계 전설 문경훈 감독님과 전희철 코치님이 또 오잖아 현역에 계신 감독님 코치님이 오신단 말이야 아 이런 부분도 뭐 어쨌든 KBL과 굉장히 연계가 잘 된 것 같아 그래서 대한민국 농구의 발전을 위해서 현역과 소심자 선수들이 그냥 연계가 잘 돼서 같이 대한민국 농구의 부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문수원을 보는 시청자분들 중에 농구인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시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느낌상 방송국에 엄청 이제 우리 팀도 한번 그치 붙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팀 중에 하나 있는 팀은 신청을 넣었었어 지금 아직 결과가 안 왔는데 굉장히 전통이 있는 그 아마추어 농구 팀이거나 혹은 굉장히 색다른 이력이 있는 특이한 팀 뭐 이런 팀들은 가능할 수 있지 우리 회사 동호해야 안 되나? 비공식 게임에서 나왔던 그 슬로우 팀이 전국구 팀이야 지금 청주를 연고를 하고 있는 전국에서 좀 알아주는 아마추어 팀이란 말이야 같이 대회 나가는 친구도 이번에 나왔더라고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 방송 나오고 혹시 연락하셨나요? 연락은 따로 안 했어 1년 전에 대회를 같이 나가서 준우승을 했었어 그러니까 그 방송 나오고 혹시 연락을 하셨는지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그 정도 친하지는 않은 것 같아 생활 농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럼요 우리도 한번 난 진짜 한번 나가보고 싶어 저희 판교에 연고지를 두는 어쨌든 대한민국 농구협회 KBL과 프로 현역 코치 감독님 선수들 유튜브에 나오는 농구 선수들 그리고 초심자 레전드 선수들 그리고 상대편에서 활약을 하는 원정에서 뛰는 생활체육인들 이 모두가 같이 어우러져서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농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 기대 많이 되고 또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몽수원이 이제 진행되어서 더 이제 재밌는 화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구원 샷 농구원 샷 크거 mound